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왕초보 꿀팁 대방추 오늘은 쇼츠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 유튜버 친구 조호야 하트님께서 이 백봉 영상 어떻게 찍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백봉 영상은 쇼츠 영상이에요 그래서 쇼츠 영상은 이 세로로 찍는 60초 이하의 영상을 말하고요 우리가 일반 영상 이렇게 찍으면 구독이 50, 70 이거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제가 영상 올렸을 때는 3, 6, 1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올려도 우리는 왕초보이기 때문에 유튜브 AI는 우리의 영상을 홍보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가서 영상을 스스로 홍보해야 돼요 AI는 다른 대형 유튜버님들과 홍보하느라고 우리는 그냥 모른 척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채널을 홍보하려면 그러면 바로 이 쇼츠 영상을 찍어야 해요 그래서 저의 영상도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가 다 쇼츠 영상인데 자 보이시나요? 20배, 1000, 900, 500 이렇게 쇼츠 영상이 되게 많이 홍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쇼츠 영상은 돈이 안 돼요 광고가 안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유튜버들은 안 하죠 그리고 유튜버 규정 중에 1000명 달성하고 4000시간 그런 거 있나 봐요 저는 아직 구독자 100이라서 그런 거 모르는데 하여튼 1000명 무슨 라이센스 하려면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쇼츠 영상은 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광고 내 영상 홍보, 홍보 목적이에요 내 채널이 광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왕초보 유튜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쇼츠 15초 영상을 매일 한 편씩 올리면 정말 좋아요 완전 꿀팁이에요 그리고 영상 만들기도 너무 쉽고요 제일 쉬운 영상 만들기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유튜브 이렇게 키고 신랑 핸드폰인데 플러스 버튼 보이시나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맨 위에 쇼츠 동영상 만들기 보이시나요? 완전 쉽죠?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세로 시작 누르면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산세베리아를 찍을 거예요 세로로 여기서 완전 중요점 절대 이 핸드폰을 가로로 찍으시면 안 돼요 영상을 무조건 세로로 찍어야 쇼츠 영상에 반영이 돼요 만약에 가로로 찍으신다면 완전 헛고생하신 거고 그것은 아무런 홍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AI가 헛고생한 겁니다 그러니 영상을 세로로 찍어주세요 그럼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그냥 이 버튼을 누르면 찍혀져요 여기서 선택할 점 내가 이 영상에 설명을 넣고 싶다 만약에 이 식물은 산세베리아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15초 동안 하게 할 거면 이제 말을 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이 그냥 영상에 신나는 음악을 넣겠다 하면 말을 하면 안 돼요 제 음성이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세요 전 2번 이 사진에 음악을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를 넣지 않고 그냥 찍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찍히고 있어요 위에 버튼 보이시나요 이게 15초 동안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데 원래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버튼이 끝까지 오면 영상이 찍힌 거기 때문에 다 찍었는데 이렇게 둘러가면서 찍으셔도 되고 내 핸드폰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돌리면서 찍으면 좋겠죠 내 핸드폰을 고정하면서 이렇게 물레가 있으면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찍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렇게 15초가 찍혔고요 여기서 저희 음성을 낼 거예요 그럼 여기 사운드 보이시나요? 사운드를 클릭하세요 여러 가지 노래가 나와요 아이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유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버튼 보이시나요?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음향이 나와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음향을 지금 껐습니다 사실 음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른 음향이 반영이 되고요 여기 텍스트 보이시나요? 이 텍스트에 이 아이 이름을 찍어줄게요 산, 새, 배, 리, 아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버튼에서 크기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 색깔 보이시나요? 자 아주 잘 보이는 색깔을 선택하세요 저는 핑크색이 진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이 크기로 이 핑크색하고 여기서 글씨를 좀 바꿀 수 있어요 뭐 가늘게, 두껍게, 마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완료 그리고 이거를 위아래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클릭하시면 위치를 선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필터 저 다른 건 할지 몰라요 근데 필터 필터로 이 애한테 뽀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만약에 어두운 곳에서 찍어졌다 하면 이렇게 두 번째 거 이렇게 밝게 뽀샵 처리를 해주니까 완전 굿 그리고 완료 보이시나요? 이게 마음에 든 다음 완료를 누르세요 그리고 다음 어?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목을 쓰게 되죠 여기서 완전 꿀팁 유튜브 AI는 태그라고 제목을 세 개를 제가 여기다 써 넣으면 그 세 개만 반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태그를 꼭 써야 되고 세 개 이상은 쓰면 안 돼요 세 개 이상을 쓰게 되면은 그 영상의 질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홍보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 셔츠 영상의 태그는 맨 처음에 샵을 넣으세요 그리고 S S 하면 여기 쇼츠 쇼츠 아 자꾸 쇼츠 생각이 안 나요 쇼츠를 누르세요 나오죠? 이게 꼭 들어가야 홍보가 돼요 이걸 안 넣으면 홍보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 산, 세, 배, 리, 아 여기 이게 뭐지? 잘 보시고 두 번째는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인장이잖아요 선인장 다육이나 선인장기 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게요 세 개 제일 얘한테 중요한 거 두 개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쇼츠를 꼭 넣으시고 샵을 또 넣으시고 두 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선정해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올리는 기본 동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됩니다 제가 공부해서 어제 배운 건데 우리 그냥 제목 막 쓰잖아요 그러면 절대 홍보가 안 돼요 우리가 올리는 기본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제일 중요한 제목의 태그를 세 개를 꼭 넣으셔야 돼요 세 개 이상은 넣지 마시고 꼭 세 개만 넣으셔야 돼요 세 개를 넣으면 이게 AI가 우리가 만약에 선인장을 썼을 때 내 채널을 검색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넣어야 돼요 완전 꿀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료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공개를 하시고 예약도 있어요 예약은 뭐 여러 개를 해가지고 시간차를 두고 찍으시고 시청자층 선택해서 아동용입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데 호야님 저번에 올리신 그 영상을 아동용으로 올렸다 라고요 아동용 아님을 꼭 원래 아동용 아님 되있는데 이상하게 아동용을 올려서 이거 아동용 아님을 꼭 확인해 주시고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 그러면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제 거고 저희 신랑 여기 채널이고요 동영상 관리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산세베리아 이건 아까 제가 연습해서 한 번 올려본 거고 산세베리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누군가가 1번 봐줬어요 왜 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봐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쇼츠 동영상을 매일 한 편씩 올리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내 영상 한 편을 올릴 때 쇼츠 영상 두 개를 올리면 정말 흉보 효과가 큽니다 이건 저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걸 또 공부해서 또 배웠고요 이거 정말 완전 꿀팁이에요 그리고 나는 영상 올리는 게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15초씩 이렇게 15초 이렇게 찍는 거예요 세로로 세로로 이렇게 찍어서 한 편 올리고 세로로 이거 하나 찍어서 올리고 보통 저는 이제 다육이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막 100개 500개씩 다육이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500편인 거예요 하나당 하나당 그렇게 해서 500편이니까 이거 엄청 홍보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 초보를 위한 쇼츠 동영상 꿀팁 한번 해보세요 세로로 찍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마스터가 되신다면 제가 더 예쁘게 꾸며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 제가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거 할지 몰라요 완전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완전 아날로그로 알려드렸는데요 나중에 많이 배워서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